결혼 잘한 것 같다, 너? 어, 태어나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준호 씨랑 결혼한 거야. 그래? 상미, 네 남편은 어때? 자상해? 그렇지, 뭐. 언제 부부 동반으로 만나도 좋겠다. 그런 일이 있을까 봐야. 네 남편은 그런 거 싫어하니? 한준호 씨는 좋아하니? 그런 거? 어? 왜? 아니야 아무것도. 우리 남편도 숙희가 좀 없는 편이기는 해. 그게 매력이지. 아니야? 맞아. 그게 매력이야. 근데 그렇게 근사한 남편하고 살면 불안하지 않아?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은 소리하네. 그래? 응. 좀 꾸미고 다니라고. 그래서 넌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? 준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. 응. 근데 남자는 다 똑같지 않나? 내 남편은 전에 바람 핀 적이 있거든. 정말? 그런데도 용서하고 사는 거야? 넌 어떨 것 같은데? 네 남편이 바람 피면? 아 그럴 사람 아니라니까 절대. 나 전화 좀 받을게. 어 얼마든지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주상원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저녁에 초대하고 싶은데 어떠세요? 벌써 오픈하셨어요? 아니요 내일 오픈인데 첫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어서요. 남편분이랑 여름이랑 다 같이요. 그럼 남편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드릴게요. 네? 무슨 전화인데? 아는 사람이 레스토랑 오픈하는데 우리 가족 초대하고 싶대서. 나 잠시만?